오늘도 떠나간 나에게 숨결 영원히 널 사랑해 널 원해야만 깊어지는 이 출발 어 어 어 혜진아 어 그래 자기야 갑자기 왜 헤어져?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왜 아니 그러니까 아 이유를 말해봐 그러니까 어 이유가 뭔데 사랑의 불시착 어 끝난 거 알지 사랑의 불시착 어 끝나서 그래서 끝내자고 뭔 소리야 그게 아니 사랑의 불시착 끝난 거랑 우리가 뭔 상관이야 지금 우리의 사랑의 불시착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도대체 아니 그 드라마 끝났다가 우리가 왜 해요 도대체 어 아니 진짜 이유를 말해봐 어 어 현빈 손혜진 알지 어 자기는 현빈을 보고싶은데 현수를 보고있었어 나도 나도 혜진이 말고 예진이 보고싶어 무슨 말 그럼 말도 안되는 소리 혜진아 아니 오빠 사랑하는거야 혜진 혜진아 혜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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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겠네 네 준 lassen 또 LGBT sulf sei 인상 나는 어떡해 나는 혜진아 오늘도 떠나간 나에게 숨결 영원히 널 사랑해 나는 어떡해 나는 어떡해 나 어 경환아 어 여자 두 명 여자 두 명 세팅했어? 어 어디야 어디야 지금 위치가 어디야 어 한심포차 지금 바로 갈게 어 어 지영아 어 뭐 갑자기 헤어져? 왜 갑자기 왜 아 이유가 뭔데 도대체 어 그래 얼마 전에 술 마셨잖아 내가 어때요 택시 태워 보냈잖아 아 모금 택시를 태웠어 내가 아 아 아 너 편하게 가라고 내가 모금 택시 태운거지 그렇지 아니 그리고 아 아 택시비가 12만원이 나왔어 아 아 월세를 못내고 있어 아 아 아 그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어 아닌데 그게 아니고 지영아 그때 내가 너 지갑에다가 내가 카드 넣었잖아 그거 계산하라고 아 아 SK텔레콤 할인카드였어 아 택시는 할인이 안 되는구나 그게 어 아 그래 음 아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건 말이 지영아 말이 너 너는 남자를 너무 몰라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한 지영 지영 지영아 지영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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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원해야만 깊어지는 이 사랑을 봐 내 입을 막아도 세상이 다 하는데 왜 너만 몰라 왜 널 지킬 남자를 몰라 어 경헌아 한신포차에 여자 꼬시로 갈래? 어 2대2로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홍대 한신으로 가겠지 여자친구 없지 당연히 여자친구 그딴게 뭐야 여자친구란게 뭐니 도대체 나 그딴거 모르는데 어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그 이별을 갖고 있는 사진장입니다 아아 아아 진짜 재밌어요 어디서 춤이랑 노래가 또 멘e스틱과 노래가요? 네 너무 감사하고 유튜브에서 꼭 출간할 수 봐주시길 바라겠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출간연수 저 좋아요 저희가 지금 영상을 찍혀있는거였거든요 네 할인카드 네 SK틸링콘 할인카드는 캐신 할인이 안되더라 그래가지고 이거 영상 좀 올려도 괜찮을까요?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